KBS 대전방송총국이 2024년 새해를 맞아 지역의 광역단체장들을 모시고 주요 현안과 또 한 해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최민호 세종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장님 어느덧 취임 후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은데요. 지난 1년 6개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나요? 엊그제 취임한 것 같은데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정신없이 뛰었던 1년 6개월이었는데요. 저는 취임하고 나서부터 세종시를 미래 전략 수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미래의 우리 수도가 될 세종시의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큰 그림을 그려왔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이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듯이 조각이 완성되는 몇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사당이 이전이 확정됐고요. 대통령 집무실이 오는 걸로 확정이 돼서 예산까지 다 확보를 했거든요. 그리고 세종시 특례법을 연장을 시켜서 우리가 세원 부족한 것을 3년간 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법도 통과시켰고 그리고 이제까지 세종시 역대 가장 많은 투자 유치 1조 380억을 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투자 유치 실적이 우수한 그런 자치단체로 어제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과 함께 민속박물관 이전이 확정이 됐고 그리고 대전, 세종, 청주를 잇는 광역철도망 그것이 예비타당성을 통과하는 그런 통과라기보다는 선정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세종시에도 지하철을 갖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 이런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죠. 네. 1년 6개월 시정을 이끌면서 여러 가지 성과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그중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면 뭐가 있으실까요? 아직도 아쉬운 점이 남아있는데요. 우리 세종시의 국회도 오고 대통령 집무실도 오도록 다 됐는데 법원을 아직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통과시켜서 세종시의 지방법원 내지는 행정법원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 법률이 통과를 못했어요. 그것이 아직까지도 못내 아쉬운데 이것은 제 임기 내에 어떻게든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세종의사당이나 대통령 제2진무실 같이 이 세종시로 설치가 되기가 이제 정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종시의 지위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돼 있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우리가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개헌 논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다고 보는데 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어떻게 우리가 모으고 또 그것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궁금한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수도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국가원수와 국민의 대의기관이 있는 곳 그러니까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곳을 수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국회의사당이라든가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으로 오는 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행정중심 복합도시일 따름이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확정된 이상은 이제는 수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헌법을 바꿔서라도 행정수도 내지는 제2의 수도가 돼야 되는 것이 이 실체와 법제가 맞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국민적인 공감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추동력을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저는 이것은 역시 국회에서 논의가 될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 4월에 있을 국회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주고 또 어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되는가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 의석에 따라서 이 추동력은 얻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 내용 중에는 개헌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개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원제 도입 기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같은 말씀인데요. 지금 국회가 여의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종시로 옮긴 걸로 확정이 됐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국회 분원 세종의 사당 그러는데 그 규모가 여의도 국회보다 두 배가 큽니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을 말씀드리면 지금 청와대가 국민들한테 개방이 됐기 때문에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을 우리가 쓰고 있지만 대통령 전용 집무실은 세종시에 지어지는 게 사실은 정말 본래의 목적에 있어서 집무실이라고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국회가 서울에도 있고 세종에도 있고 대통령 집무실도 세종으로 옮겨지는 것이라면 국회 기능도 양원제가 되고 있다. 더더구나 우리나라 단원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적에도 G20 국가나 G10, G7 국가 중에서 양원제를 하지 않는 국가는 한두 개 나라에 지나지 않고 거의 다 단원제를 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다 양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국가의 볼륨이 커질수록 국민의 의사결정도 신중히 해야 되고 1단계, 2단계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아주 진중하고 무게 있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단원제인데 이 국가 볼륨이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의원 300명 중에 150명이 찬성하면 국가 정책이든 외교든 이런 것들이 확확 뒤집어지는 이런 체제로는 선진국다운 면모를 가지고 가지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게 저의 생각이라서 세종에는 내치를 다루는 그런 국회 또 서울에는 국방, 외교, 경제, 통일 이런 중요한 사항을 다루는 또 상원 같은 또 하나의 국회 이런 국회가 두 가지로 기능을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KTX 세종역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타당성은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타 시도관과의 어떻게 이 협력을 이끌어낼 것이냐 그리고 설치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또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KTX 역사는 그동안에 타당성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0.7 정도. 그런데 이제 국회가 오고 나서 여건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오면서 국회 기능이 온다면 우리가 수도다운 행정중심복합도시든 행정수도든 KTX가 서지 않는 역이 세종체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KTX 역사는 저는 필수적이 되었고 그런 사항들을 종합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 1.06이라는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타 지역의 어떤 이익하고 결부시켜 생각할 일이 아니라 국가 발전에 있어서 우리 대전 지역, 공주 지역 분들도 대단히 편리한 교통 편의를 볼 수 있다면 KTX 역사는 이제 설치돼야 마땅한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2024년 올해 시정 방향 짧게 듣고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세종시가 한글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세종시가 세종대왕의 이름과 정신을 이어받은 도시로서 한글과 한국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글과 한국어를 전 세계를 알리고 또 찾아오는 그런 문화도시로서 세종시를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더우면 제가 정원도시 방향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세종시만큼 녹지 공간이 비율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는 도시는 도시겠지만 정원 속에 있는 도시라는 정원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제 꿈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종시는 스마트시티답게 미래 첨단 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된다. 자율주행버스라든가 로버트라든가 드론이라든가 또 컴퓨터라든가 중입자가속기암치료센터라든가 하는 것들을 착실하게 세종시에 조성을 하고 그 방향이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미래 첨단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자, 울란의 세종시정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